광주 김치타운을 벗어나 상모시민공원을 주무대로 열린 광주 김치축제에 나흘간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광주 전남 15개 김치업체는 축제 기간 동안 4억 2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습니다. 광주시는 대한민국 김치 명인과 김치 반찬 장인 선발 같은 경연 행사는 물론 치킨과 소금빵, 샌드위치 등 다양한 김치 요리를 판매,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관람객들의 흥미를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.